오늘은 여러분께 모순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나타나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FM리스트라고 하는 인간들은 언제나 탈코르셋을 외치며 외모 꾸밈을 멈춰야 한다 말합니다. 한국 여대생 46%가 성형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야. 한국은 의사 인구 대비 성형외과 의사 비율을 따지면 미국의 4배가 많은 숫자를 보유했으며 전세계 성형수술 중 24%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고 한국 여대생의 46%는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죠. 그녀들은 한녀들이 제발로 한남의사 찾아가서 돈 내고 마취하고 생살 찢어달라 하는 게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하다. 대체 어떻게 하면 이끈임 없는 외모 정신병과 성형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하면서 성형은 정말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코르셋을 벗어야 한다고 2024년 외치고 있습니다. 쌍수는 수술도 아니라고 맨날 그러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키잖아. 사회가 여자를 평가할 때 외모를 빼놓지 않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외모 관리 안 하는 건 여자의 약점이 되기 때문에 탈코르셋이 제일 어려운 거지. 미디어 방송 매체 광고가 정말 해롭고 너무 마른 모델은 기용하지 않고 뚱녀들을 기용하며 자정작용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여성들은 성형을 주의깊게 바라봐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하죠. 역시 FM리스트들이 모인 사이트답게 탈코르셋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른 여자들은 몰라도 패미로 살아가는 여자들인 여성시대 회원들이라면 성형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하겠죠? 이 커뮤니티에 20대, 30대, 40대 여성은 84만 459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아예 대놓고 성형제 휴 광고가 맘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시판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성시대 내부에서 얼마나 성형하는 여자가 많으면 아예 광고 게시판을 5개나 만들어놨을까요? 더 게시판에 들어가면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성형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여성들의 성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남들의 눈을 평가하고 자신도 저렇게 예쁜 눈을 가지고 싶어 하죠. 혹시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FM리즘에 대해서 열성적인 여자들이 뒷구멍으로는 예뻐지고 싶어 한다는 욕망이 보이십니까? 눈에 총 천만 원을 썼는데도 아직 더 하고 싶어서 우울증에 걸리겠다는 여성인권운동가의 모습. 남자들에게 성적 어필을 잘해보기 위해 가슴 수술에 천만 원을 쓰겠다는 여성인권운동가의 모습. 팔뚝 지방흡입의 정보가 궁금해서 999개의 댓글을 다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 이 글은 2023년 10월에 쓰였지만 2024년 현 시점까지 꾸준히 정보 공유의 댓글이 달리는 중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여자 가오 다 중노 성형하지 좀 말자.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외모 칭송이 너무 심하다 탈코르셋을 해야 한다. 라는 그녀들의 공허한 외침이 보이십니까? 직장에서는 비건한다고 꼴값 떠는 인간이 집에서는 엎진살 허버허버 구워먹는 그녀들의 모습. 앞에서는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 연병을 하지만 뒤에서는 사람을 개무시하는 그녀들의 모습. 지금 그녀들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kfm리즘을 한답시고 외치는 여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그녀들은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은 못생겨지고 뚱뚱해야 한다 주장하고 본인은 성형으로 예뻐진 다음 남성들과 설거지를 노립니다. 정말 기묘한 형태를 띄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이모저모를 알아봤네요. 여성인권운동을 하는데 가슴 수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인권운동가랍시고 외치는 인간들이 가슴 수술을 하고 쌍수를 하고 코를 높여서 다니고 있죠. 그녀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인권의 향상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여자들이 패미운동을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가부장제도의 꼴을 빨고 싶다라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은 이 악물고 성형을 반대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누구보다 성형을 좋아하는 거죠. 기묘한 여성들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난 여자들의 모습.